다타공인 비공식 외교관이죠. 가나 대표 샘 오치이신 어서 전화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나 여성 온 샘 오치입니다. 한국 이름은 오철이고요. 네, 가나 오씨예요. 그러면 가나... 강호 씨, 가나 말로 소개를 우리가 지금 다... 우리나라, 본인 나라의 말로 하고 있거든요. 가나 말로도 좀... 아, 말이 왜 이렇게... 굉장히 어색해! 안 돼! 샘 오철이 씨 유일하게 오늘 본인 나라 말로 소개하는 거 실패하셨는데... 역시 한국말을 더 잘하네. 한국말 좋아하세요. 한국말 소개, 한국말 들어보면 돼. 한국말 소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저는 가나에서 샘 오철이. 아,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확실히. 너무 잘했는데 사실 오늘 여기 나오신 출연자 여러분들과 다 인연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렉 형님이랑 같이 라디오 하고 있거든요. 아하! 지금 러빈도 이제 비담 같이 했었고요. 그렇죠. 선배님 처음 이제 뵙고. 아, 선배님. 아니, 그러면 지금 약간 말씀하시는 게 쭉쭉쭉쭉 소개하다가 크리스나 씨는 선배님을 이렇게 딱 깍듯이 했단 말이에요. 요새 이제 대선배님이죠. 그렇죠. 거의 러베트 할리 이달을 씨면 약간 떨어진다. 극수해. 그렇구나, 그렇구나. 레전드, 레전드. 네, 존슨은 레전드거든요. 네. 나 나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아, 왜 그렇게 나아요. 아니, 근데 나이 떠나서 이제 약간 경영이. 그렇죠. 성영이 있으니까. 네, 경영이 있으니까 선배님. 잘 나왔어. 감사합니다. 아, 선배님 인정했으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평소에 노래방에 가서 한국 가요도 좀 부르고 그래요? 어, 저는 약간 트로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어떤 거? 뭐 샤방샤방이라든지 뭐. 오, 샤방샤방 그러면 잠깐 불러줄 수 있어요? 샤방샤방 목플 겸. 너무나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샥샥 샥! 어머니! 하여간 나를 지꽃이 빰바라나나나 아름다운 그녀 모습을 빰바바라 너무나 섹시해. 에이! 오실 시간이니까 약간 라틴 샤샤 같죠? 아, 진짜 오늘 샘 오실이 이 즐거운 기운을 담아서 오늘 멋진 무대. 아, 네. 자, 프랑스 대표 보기만 해도 흔흔한 남자죠. 루빈데이 하나씩 나오셨습니다. елеева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해가time waren